정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의미 있는 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모여 계신 이만큼 안전과 질서가 지금 중요한 점을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꽃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곡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신곡 당신편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간을 불러 신간을 불러 수위에 우리 꿈에 우리 꿈을 닮았을 때 사랑한 눈씨 내 변인 눈씨 우리 꿈을 닮았을 때 우리 꿈을 닮았을 때 나를 항상 당신과 당신과 너만 더 잊지 마요 나를 항상 당신과 당신과 사랑받는 당신 나를 항상 당신과 당신이 너만 더 잊지 마요 나를 항상 당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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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는 당신과 당신이 너만 더 잊지 마요 내 사랑 시간 시간 내 사랑 시간 시간